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샤의 러시아어 클래스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나요? 낙낙. 자, 누가 왔습니까?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쵸? 9월 모의고사도 다가왔고 그리고 수능도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근두근 됩니까? 두키두키 합니까? 자, 이 모의고사가 다가올 때 사실 저희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두근두근 돼야 돼요. 그쵸? 저희가 이미 다 준비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감을 키워야 됩니다. 그쵸?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고 내가 이것만 더 공부하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오겠다. 아, 나는 되는 학생이구나. 나는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을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의고사를 즐겨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위닝 멘탈리티.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경기, 축구 이런 거를 볼 때 저희가 위닝 멘탈리티라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기는 정신력입니다. 그쵸? 감독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이 선수들한테 이 정신적으로 이런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이 위닝 멘탈리티를 어떻게든 부여를 해서, 동기 부여를 해서 이 선수들이 경기를 잘 하게끔, 잘 이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닝 멘탈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잘 못하는 팀이라도 강자를 만났을 때 그래도 정신력이 강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위닝 멘탈리티를 갖고 자세, 이만은 태도,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자세, 이만은 태도, 저희가 이 모의고사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모의고사를 봐야 합니다. 왜? 왜냐하면 실전처럼, 그쵸? 저희 실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점수를 나는 이만큼 공부를 잘해, 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1순위로는 자신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한테 증명을 하고, 자신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이만큼 점수가 나왔네. 내가 이 정도만 조금 더 노력하면 이 정도 되겠네. 나는 할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면, 이 시험을 보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두렵지 않고, 반대로 긴장되면서, 설레면서, 두근두근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세, 이만한 태도, 나한테 있어서 이 모의고사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택과 집중.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버릴 부분은 버려야 되고, 그리고 확실히 파야 되는 부분은 파야 됩니다. 그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단어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문법이 내가 약해서 이 문법을 더 복습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풀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거를 파야지, 라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뭘 복습해야 돼? 내가 뭘 복습을 하고,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지만,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면, 단어 공부, 그리고 기초적인 문법, 이런 건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러시아어는 단어가 힘이다. 그쵸?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 심화 과정에 외워야 되는 동사, 외워야 하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보고, 우리가 위닝 멘탈리티를 갖고 시험을 보는 거니까, 시험을 발라버려야겠다, 시험을 다 찢어야겠다, 시험을 이겨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지만, 근데 만약에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보다 낮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전투에서 진 거지, 전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그쵸? 이 모의고사는 그냥 하나의 전투일 뿐입니다. 이 전투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무기를 써보고, 여러 가지 내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테스트한 거를 바탕으로, 더 개발할 건 개발을 하고, 공부할 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우리가 전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뒤에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새김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되새김질이 뭐냐? 자신의 강점, 약점 분석 후 다시 풀어보기. 그쵸? 저희가 보통은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그쵸? 점수가 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한 번 해설은 봐요. 그쵸? 해설은 그래도 한 번 보고, 아, 내가 이걸 틀렸구나. 이게 답이 맞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답에 상황을 끼워 맞춰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지를 봐서, 그쵸? 답이 나와 있어도 해설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이 답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 답을 선택을 했을까요? 왜 얘는 내가 옵션에 포함시키지 않았지? 왜 내가 헷갈렸지? 하면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다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면서 크게 읽어야 됩니다. 다른 언어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어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항상 올바른 문법과 올바른 강세, 올바른 발음을 알고 있다면 항상 크게 소리 내서 읽어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크게 내서 읽으면 그게 이제 굳어지는 겁니다. 뇌에서.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서 비슷한 문장이라든지, 비슷한 단어, 비슷한 표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뇌에서 신호를 줘요. 어? 이거 우리 전에서 발음했던 거잖아. 전에 우리가 소리 크게 읽었던 거잖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번을 찍었습니다. 2번을 찍었는데 답은 뭐였어요? 3번이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 처음부터 해석을 하면서, 그쵸? 아, 얘는 헤어질 때 인사였지, 얘도 헤어질 때 인사였지, 얘네는 헤어질 때, 그쵸? 외우는 거고. 자, 그는 야 빠즈드바이. 지각하지마, 얘는 지각하지마라는 의미를 담았고. 무지다브라, 내가 선택한 얘는, 내가 뜻을 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무지다브라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부탁할 때, 그쵸? 실례합니다. 좀 선한 일 좀 해주시겠어요? 뭐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무지다브라, 무지다브라라고 하죠. 아,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답은, 자, 누가 오면 우리가 왔다고 축하를 해주죠. 축하의 인사를 건네죠. 그때 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뇌에 입력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 표현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크게 몇 번을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쵸? 다녀, 스프리에스담, 다운엘니 위딜리시, 칵트달이 지엘아, 아트 리치나, 스콜크 치소프트 이슈 달이 지엘아, Вс이버 트리 치사, 그쵸? 이렇게 또박또박 천천히 몇 번 소리 크게 읽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진짜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어, 이 문법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이 표현은 뭐지? 할 때 이게 조그만한 그런 힌트를 줄 거예요. 이 본능이, 그쵸? 우리가 했던 이 기억이, 여러분한테 큰 힌트를 줄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되새김지를 정확히 해라.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모의로 시험을 보는 거고, 이 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후의 과정을 거쳐서 수능에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투에서 지는 건 상관없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스퍼트, 구체적인 공부 방향과 목표를 세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스퍼트를 저희가 이제 내야 합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준비를 잘 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 수능이 다가온 게 어떻게 보면 행복일 수도 있어요. 곧 이 스트레스와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쵸? 이 수능을 치르고 내가 목표한 거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미 많은 것을 준비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굉장히 설레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근데 반대로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면, 그 반대입니다. 그쵸? 아, 왜 벌써 수능이야? 나 아직 한 게 없는데, 나 이제 막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제 좀 앉아있는 거를 익숙해졌는데, 왜 수능이야?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때,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수능을 준비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스퍼트를 내야지. 달려가던 친구들을 빨리 따라가야지. 앞질러 가야지.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긴 했지만, 그렇다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공부 방향과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이 방향과 목표가 뭐냐면, 일단 구체적인 점수. 그쵸?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다 봤어요. 점수가 나왔어요. 내가 뭘 틀렸고 뭘 잘하는지 알았어. 그러면 이제 뭘 세워야 돼요? 내가 수능 때 받고 싶은 점수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실제 지금 점수와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이 실수가 어디서 오는지, 발음 문제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단어를 몰라서 오는 거냐, 아니면 문법 기초가 내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냐, 분석한 뒤에, 아, 이거를 내가 하루에 얼마씩 해야겠다, 단어를 몇 개씩 외워야겠다, 발음을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 그쵸? 목표를 세우고 제가 어떻게 돼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쵸? 강의 찾아보면서 그 계획에 맞는 강의를 찾아서 다시 되새겨보고, 다시 해보고, 그 다음 모르는 질문들은 어떻게 해요? Q&A 게시판에 작성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 성의껏 여러분들한테 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공부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쟁에서 저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어를 이미 택한 것부터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위닝 멘탈리티를 갖고 수능에 임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더 재미있는 강의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빠까!